시작될거에요. 제 100입니다. 칼점 두고요. 양이점 두께요. 여기. 걸칠께요. 올라서요. 발릴께요. 거기에. 이쪽에서. 네. 옮겨질꺼요. 이렇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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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있고. 네. 걸리고. 끄기 한번 더 볼께요. 끝났고요. 끝날게요. 잘 뜨네. 잘 도가기요. 잘 도는데.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. 도망가요. 이렇게. 끄기 한번 더 볼께요. 네. 두고요. 뜰께요. 잘 뜨네. 이영. 네. 두고요. 잘 뜹니다. 잘 뜹니다. 네. 여기 뜯나? 아. 여기 뜯고. 다쳤잖아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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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잘 뜯고. 음. 잘 뜯네. 잘 뜯고. 잘 뜯고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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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뜯고. 뜯고. 여기 뜯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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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붙여볼게 아.. 그렇게.. 여기 두꺼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끌어 볼게요 끝나구요 끝날게요 터지고요 이렇게 최소한 펜은 만들어야지 최소한 펜은 만들어야지 네 두꺼워 네 두꺼워 그게 좋은 소리야 또 이거 막나 형 형이 막습니까 형 잘 되나 이게 형 형 잘 둬 그런 수가 있어요 다르지 않아 형 느낌 느낌 느낌이 있단 말이야 느낌적인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그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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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두시네 잘 두셔 잘 두셔 잘 두신단 말이지 죽었다고 생각하는거야 지금 살린맛이 이 형이 지금 제정신이야 이 형이 지금 제정신인가 정리 정리 차리세요 형 어따 대고 이게 다 죽었다고 생각하시는거야 근데 그건 아니죠 형 아무래도 그래 아니죠 형 그건 형 그건 아니구요 그건 아니에요 형 그건 아니죠 그 아니라고 보여요 형 그 아니라고 봅니다 형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아니라고 보여요 다 찝입니까? 여기? 이제 잡으러 올 것 같은데 아 끝났네 쪼까 풀렸는데 그래요 잘 됐어 잘 됐어 또 이런게 있어? 잘 되네 더 쳐 더 쳐 아 그렇게 더 쳐 더 쳐 잘 되네 이건 잘 둬 뭔가 있어 뭔가 있어 뭔가 있대니까 이야기 뭔가 있대니까 이야기 이야기 해둘게요 잘 되네 잘 되네 잘 되네 잘 되네 잘 들었는데 잘 들었는데 아 잘 되네 있구요 할께요 이렇게 곽 tiếp 연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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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을게요 7 끄찍줄께요 야 그런 수가 있어 찍어 잘 되네 이게 왜 이렇게 잘되지 끌고요 다시 찍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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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가네요 살아갑니까 좋지나 아.. 폐.. 폐를 넣으시겠다 폐를 넣으시겠다 아.. 폐를 넣으시겠다 폐를 넣으시겠다 폐를 넣으시겠다 폐를 넣으시겠다 그 다음 어때? 이건가? 될 것 같아요 이게 폐가 된다고? 나오면 다시 안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따고 무슨 따고 이건 착각한 것 같은데 착각은 자유죠 착각은 자유가 되겠습니다 형님 착각은 자유가 되겠습니다 착각은 자유가 나갔죠 어딜 나가셨어 형 이 형이 또 어딜 나가시나 그렇게 나가시면 살 수 있을 것 같나 이 형 제정신입니까 형 형 정신 아니죠 형 이게 든대가 오신거야 형 어우 형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시라고 형 단수잖아요 왜 이 형이 또 뭐하시는거야 지금 장난 아니야 형 박으면 장난이 아니죠 형 예 그렇죠 박는 박는 또 이게 또 위험한가 하나 둘 셋 넷 잘 두네 잘 둬 잘 된단 말이지 응 그래요 그렇게 더해져 뭐 아 그래요 하나 하나 타 있었어 형 다 뒀었어 형 다 뒀구요 어 마무리 아 그 중소야 그 중심 그 손주가 되겠습니까? 잘 뒀습니다. 잘 뒀어요 잘 뒀구요 무난하게 된거 같아요. 무난하게 마무리가 된거 같아요 무난하게 마무리가 된거 같고 끄는거 같죠? 그쵸? 잘 뒀어요. 생각보다 잘 뒀거 같아요 어둑금술 없을라 그러나? 이 형이.. 장난하니까? 장난하십니까? 바둑은 장난이 아니죠? 그잖아요 바둑은 장난이 아니죠? 그죠? 바둑은 장난이 아닐거 같아요 그냥.. 그래요.. 목숨을 걸어야죠? 형은? 형은 여기다 목숨을 걸어야죠 예.. 잊고.. 예.. 잊고.. 예.. 잊고.. 두준났나요 형? 형 두준났습니까 형? 이해하죠? 이해하죠? 아.. 좋았어요 다 찍어요 잘하시네 형 빠지지않아 아들 가들 그.. 그래요? 머리가 빠지지않은 그.. 달랩판 솜씨 잊지 않을게요 형 항상 기억하고 있을게요 그래요 다 그런거죠 뭐 별거 있습니까 형 다 끝난거 같아요 형 스읍 스읍.. 스읍.. 하나.. 스읍.. 스읍.. 마무리가 되는거 같아요 형 단수쳐야죠? 형 어째.. 어째.. 단수쳐야죠? 아이 또 왜그러시않았다 형 이형 응? 스읍.. 왜그러시않았다 다 끝났잖아요 형 하나.. 둘.. 다 끝났잖아요 형 왜그러세요 다섯칩니까 여기 형 형이 다섯칩니까? 둘xt 아 teh 자 자 천사 자 숙회 rok